한국 첫 UFC 대회의 옥타곤 걸로 발탁된 유승욱 씨가 옥타곤 걸로서 첫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공개 훈련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비키니를 방불케하는 의상으로 등장을 해서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완벽한 섹시함으로 시선을 강탈한 유승욱 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 첫 UFC 대회의 옥타곤 걸, 유승욱이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큰 키의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동양인 최초로 탑5에 진출해 화제를 모은 유승욱. 그녀가 UFC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UFC 서울의 옥타곤 걸로 발탁돼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지난 25일 진행된 공개 훈련 행사에서 옥타곤 걸 유승욱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피트니스 모델 유승욱 씨인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욱은 등장과 동시에 옥타곤을 한 바퀴 돌며 섹시함을 뽐냈는데요. 블랙 핫팬츠에 비키니 브라로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강조한 유승욱. 건강한 섹시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UFC 선수들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강희빈 등 지금까지 옥타곤 걸로 이름을 알린 스타들이 꽤 있었지만 UFC 본사의 최종 심사를 통해 선발된 공식 옥타곤 걸은 한국에서 유승욱이 최초입니다. 그녀의 건강함에 비롯된 섹시함을 UFC에서도 인정했다는 뜻일 텐데요. 유승욱의 섹시함은 일찍이 연예계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틴탑 니엘의 솔로곡 못된 여자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유승욱. 사실 너무 예쁘신 분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더 많은 연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꿈속에서 좀 빠져있었나 봐요. 아니 그분이 못된 여잔가요? 네 그분이 못된 여자로 나오신 거죠. 섹시미를 마음껏 발산한 유승욱은 니엘은 물론 문남성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셨고 또 몸매로 되게 이슈가 많이 되신 분이셨는데 일단 되게 처음 뵀을 때 키가 너무 사실 크셔서 좀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크시더라고요. 키만 크던가요? 네 키도 크고. 알겠습니다. 키가 키가 크시고 눈도 크시고 하셔서. 눈 얘기한 거예요. 눈 얘기한 거예요. 눈 얘기한 거예요. 이렇듯 섹시함은 물론 건강미까지 갖춘 유승욱의 등장은 현장을 찾은 이들의 시선을 강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공교 훈련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옥타곤걸의 활동을 시작한 유승욱은 UFC 대표 옥타곤걸 아리아니 셀레스티와 함께 UFC 파이트 위크에도 함께할 예정인데요. 제가 세계적인 무대에 선다는 자체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사실 실감이 나지 않는데 정말 유명한 옥타곤걸과 그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선수들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승욱은 선수들의 파이팅을 위해 공약을 걸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공약을 걸었어요. 전화한 한국 선수들이 다 응원할 시에 제가 회식을 쏜다고 공약을 걸었는데요. 모두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옥타곤걸로서 대회 응원 당부도 잊지 않았는데요. UFC 정말 팬이신 분들은 많이 UFC를 보시느라 밤잠을 상치실 텐데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일단 저도 UFC 서울 이번에 처음 제가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게 된 건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한편 이날 치러진 공유훈련 이벤트에는 사랑의 아빠 추성훈이 파이터로 함께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은 사랑의 아빠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고 당연히 사랑의 아빠고 근데 옛날에 조금 이유도 했었고 좀 잘했어요. 그래서 격두기 하면서 이제 와이프 만나고 아기도 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추성훈은 행사 사회를 맡은 리키 김에 한국어 실력을 질투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는데요. 상대방 선수는 BJJ하고 주도 블랙벨트 브라질에서 되게 유용한 선수인데요. 그 상대방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왜 나보다 훨씬 한국말 잘해 너는. 유승옥이 옥타곤 걸로 나선 UFC 서울대회는 28일 치러질 예정인데요. 건강해서 더 아름다운 그녀 유승옥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